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잡술때는 오른쪽으로 부딪히만 하시면 됩니다. 잡술때는 눌러있으면 되는거고 잡술때는 부딪히만 하시면 됩니다. 하닷이 보이죠? 지나 permissions 저런ост지 버튼을 할 Complham 1번으로 essa Fail 1번입니다. 현재 제가 클럼버가 1이에요. 클럼버 1번. 이거 체인지 할 필요는 없죠. 그쵸? 이렇게 눌리는 거구요. 재이 바랍니다. 재이 바랍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